자 6강 강의 시작할게 자 6강의 문법은 소뎃이야 소뎃 목적을 나타낸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소뎃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동사가 오겠지 해석이 주어가 동사하도록 혹은 하기위해 하도록 하기위해라서 목적을 나타내는 소뎃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자 일단은 소뎃 대신에 이놀들 대신이 된다 그리고 하도록 하기위해니까 can, could나 would, will이 좀 어울리는 거지 자주 이렇게 쓴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예문들이 쭉 있어 도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녀가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자 일단 요 소뎃 대신에 이놀들 대신이 된다는 거와 함께 인월들 2나 소에즈 2도 가능하다는 거 즉 so that she could get up early는 인월들 2 get up early 또는 소에즈 2 get up early가 가능하다 크게 두 가지 필기가 필요해 자 밑에다 이제 쓸 건데 자 두 가지는 뭐냐 지금처럼 so that이 붙어있으면 뒤에 주어가 오면 주어가 동사하도록 하기 위해 좀 전에 얘기했던 거지 자 근데 이거 말고 s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고 that 절이 오면 so가 원래 매우라는 뜻이 있잖아 그래서 매우 형용사나 부사하다 that that이 여기서는 그래서를 써기 때문에 그래서 뭐 뭐하다 요거 다른 게 일단 첫 번째고 좀 만약에 어려운 문법으로 낸다 그러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음 예문을 그냥 간단한 걸 쓸게 뭐 I helped him so that he could solve the problem 이라고 했다고 쳐봐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so that은 inorder2와 so as2로 바꿀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잘 봐 뭐 I helped him 까지는 특이한 거 없어 당연히 그냥 똑같이 쓰면 되는데 자 그냥 so as2로 바꾸는 경우 아까 전에 이해문이었는데 그냥 so as2로 바꿀 때는 이해물리랑 she가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야 이때는 그냥 어디갔냐 inorder2 get up early 이렇게 바꾸면 돼 이건 쉬운데 지금은 잘 봐 주저를 주우는 I so that 주우는 he이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해봐야 돼 일단은 요거 바꾸는 거를 먼저 해보자 I helped him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요렇게 하는 게 이제 기본 구조란 말이야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나는 그를 도왔다 문제를 풀기 위해 그러면 왠지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 이런 느낌이 되거든 근데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 거 사실 그가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냐 아 여기다 넣는 게 아니지 투부종사의 의미상 주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화살표 잘못됐어 미안 여기다가 in order for him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so as 인 경우도 마찬가지지 so as는 뭐 so as for him 하면 되겠지 in order 대신에 so as를 넣더라도 so as for him 이렇게 해줘야 돼 의미상 주어 그래서 만약에 so that을 요렇게까지 내면 이제 최고 어려운 난이도가 되는 거 그 투부종사의 의미상 주어 문법까지 응용해가지고 같이 내면 이제 제일 어려운 문법이 되는 거지 일단은 여기까지 알아두고 자 오른쪽 필기는 형용사 94D의 enough2인데 뭐 일단 위치가 중요해 순서 순서가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 많이 나와 예를 들어서 뭐 kind enough냐 enough kind냐 해석으로는 충분히 친절한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위있게 맞다는 거 형용사나 부사를 먼저 쓴다는 게 특징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고 그 다음으로는 좀 전 얘기했던 거 so 형용사부사 대절로 바꾸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로 바꾸는 거 조금 어려운 문법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예문을 볼게 strong enough 형용사 먼저 쓰지 그지 smart enough 형용사 먼저 쓰고 그 다음에 not tall enough 형용사 먼저 쓴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so that으로 바꾸는 거 한번 잘 봐봐 이거는 그냥 외우는 거 보다는 해석으로 접근하는 게 더 중요해 자 보자 여기였어요 여기 말만 하고 안 어울렸네 자 에릭은 똑똑하다 충분히 풀만큼 어려운 수학 문제들을 그러면 할 수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있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거야 헤릭은 매우 똑똑하다 됐 그래서 그는 풀 수 있다 이게 포인트야 풀 수 있다 어려운 수학 문제들 그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껴어맞추기로 외우지 말고 의미적으로 하면 돼 제일 특이한 건 이제 됐이 그래서로 해석이 된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 정도 하면 이걸 이제 뭐 공식하면 이렇게 되겠지 형용사 부사가 오고 이거 뭐 주어 동사가 있을 거고 바꾸자면 주어 동사 그냥 형용사 부사가 아니라 so so 형용사 부사 쓰고 됐을 쓴 다음에 됐은 접속사니까 아이고 또 안 보였네 미안 됐은 접속사니까 됐 뒤에 또 주어 동사가 오겠지 뭐 근데 이제 의미적으로 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니깐 can 들어갈 거고 동사 번역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인데 어 대문 this box is light enough for me to carry 됐지 그래서 해석하면 이 박스는 충분히 가볍다 내가 나르기에 그래서 내가 나를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이거 바꾸는 거 잘 봐 이 박스는 매우 가볍다 so so light that 자 근데 아까는 그냥 요렇게 바꾸면 됐단 말이야 Eric 같은 사람이지 그지 자 근데 자 근데 지금은 가벼운 거는 박스고 나르는 거는 나란 말이지 그래서 it 하면 안 되고 I I can carry 라고 해야 되고 심지어 어 대절 뒤에는 완문이 와야 되는데 carry는 타동사란 말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나를 수 있다 가 아니라 나는 뭐를 나를 수 있다 해줘야 돼 더 박스 까지 해줘야 돼 자 이게 뭔 말이냐 의미상 주어일 때 대절의 주어를 새로 써줘야 돼 그리고 아까는 여기 목적어가 빠졌단 말이야 왜 빠졌냐면 이 투브 정사일 때 요거랑 같으면 빠질 수 있어 근데 대절이기 때문에 완문이 말해줘야 되잖아 완문 그럼 다시 더 박스나 잇 같은 거 써줘야 돼 두 가지 그래서 이게 쏘댓 아니 이너스 투 문법 중에 제일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 라는 걸 기억합니다 의미상 주어 목적어 없을 때 목적어 알아서 챙겨서 써주기 알겠지? 자 그 다음 본문 들어갈게 해석도 쓰고 문법도 쓰고 이렇게 하면 해석은 파란색 자 간다 안녕 리사야 고맙다 초대해줘서 나를 너의 생일 파티에 전 지사 다음에 아닌지 쓰는 거 다시 기억해 주고 천만에 내 기쁨일 뿐이야 뭐 You're welcome 이라든지 My pleasure Don't mention it Nothing 다양하게 쓸 수 있어 나는 기쁘다 니가 올 수 있어서 이 꽃줄은 너를 위한 거야 생일 축하해 이 꽃줄이 아름답구나 고마워 별거 없어 숨이나 내 기차가 시간 앞에 인 하면 후회란 뜻이야 5분 5분 후회 후회이기 때문에 얘도 진행 시제지만 미래를 표현하는 거지 미래를 의미하고 있는 진행 시제 가까운 미래 뭐 이런 거 하잖아 가까운 미래는 진행으로 표현 가능하다 그 다음 나는 바란다 니가 즐기기를 너의 추입을 자 여기 즐겼기를 하니까 어 즐거웠어 라고 이렇게 대동사 과거로 쓰는 거야 어떤 장소를 너는 마음에 들어 했니 가장 많이 우리 마을에서 나는 마음에 들더라 포크 빌리지가 가장 많이 맞아 그것은 최상급이지 그지 더 모스트 파퓨을 플레이스 최상급 앞에 더 쓰는 거 나는 정말로 마음에 들었어 좋았어 like 다음에 아닌지 쓰는 거 참고로 2도 가능해 2워크도 되고 인 한복 한복을 입고 이러면 되겠지 나는 정말 멋져 보였지 자 그 다음 I'm glad to hear that 그 얘기를 들으니 기쁘구나 고맙습니다 뭐뭐 해 주어서 그래서 전 치사 뒤에 아닌지 한 번 더 기억해 주고 show me around 구경시켜주다 이런 표현 기억하면 되겠지 역시 감사에 대한 대답 it's my pleasure 아까 얘기했던 거 즐거운 여행 되세요 안전하니구나 안전한 여행 되세요 다음 수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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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 그래서 원래 a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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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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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투부종사 o가 oc 하도록 허락하다 근데 수동이 되니까 목적어가 주호자리로 가고 oc가 뒤에 오니까 투부종사로 써야 되겠지 실례합니다만 당신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우산을 가져 들어오는 것을 어디다가 그것을 둬야 할까요 있습니다 umbrella stand가 바깥에 알겠습니다 거기다 둘게요 감사합니다 별거 없지 티켓 티켓 월뮤직 콘서트 월뮤직 콘서트를 위한 티켓이 자 온세일 할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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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for sale 그러면 판매용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잘 기억하고 그런 그러니 book the ticket 티켓을 예약하자 book 온라인으로 당장 어디보자 여전히 티켓이 있다 잘 봐 there are 할 때 뭐뭐가 있다기 때문에 뒤에 주어가 그래서 이거랑 그 수일치하고 그 다음에 남겨진 티켓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 쓰고 있는 것도 확인하고 11월 5일 거 잘 됐네 let's get two student tickets 두 개 학생 티켓을 얻자 음 뭐뭐 직역하면 마인드가 꺼려하다 그래서 이제 꺼려하니 하니까 안 꺼려해 그러면 이제 허가의 뜻이 되겠지 그렇게 해도 돼 이런 표현인 거야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내가 내 남동생 데려가는 거 데려가면 너 꺼릴 거 하니 전혀 안 꺼려해 데리고 와도 돼 이런 거야 하지만 it says 이게 특이하지 뭐뭐라고 쓰여 있어 이런 표현 뭐뭐라고 들 해 라고 할 때 it says that 이라는 표현 쓰는 게 특이한 거 이것도 좀 기억해 주고 아까 얘기했던 you are not allowed to 부종사 그 오시절이라서 투 쓴다고 아까 얘기했지 너는 허락되지 않았어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8세 미만에 괜찮아 그는 10살이야 알겠어 내가 더 할게 한 장의 차일드 티켓을 총 가격이 25달러야 잘 됐네 I can't wait to see 자 중요한 수거 빨리 뭐뭐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빨리 뭐뭐 하고 싶다 그리고 다음 다음 페이지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문해 주셔서 우리의 아트 뮤지엄을 미술 박물관 이 정도 이 박물관은 오픈했습니다 95년이니까 과거 시제 쓴 거고 자 현재 완료의 힌트 나왔지 그지 SINCE 나오면 계속적 용법이고 그때부터 그것은 그때부터 계속 이 박물관은 전시해 왔습니다 많은 유명한 작품들을 그래서 작품이 왠지 복수 같지만 S가 있으니까 아 저기 셀 수 없는 같지만 S가 붙으면 무조건 셀 수 있느냐 그래서 워치가 아니라 맨이 쓰는 거지 그래서 S가 있냐 없냐로 카운터블 언카운터블 파악하면 돼 오늘 당신은 볼 겁니다 몇몇의 유명한 작품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지 카운터블이니까 A FEAR로 바꾼다는 거 A LITTLE이 아니라 책에 있는 작품을 볼 겁니다 Before you begin our tour 우리의 투어를 시작하기 전에 뭐 직역하면 제가 뭐뭐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의역하면 제가 뭐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참고로 투어를 시작하는 건 미래인데 윌이 왜 안 들어가냐 당신에게 베이직 롤을 알려주겠습니다 완문 앞에 오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 부사절이기 때문에 미래를 안 쓰고 대신에 현재를 쓰는 아주 중요하지만 누구나 아는 문법 하지만 인지를 안 하고 있으면 또 틀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고 이거 아주 중요한 수고야 일단은 O O C인데 지금 렛이 사역이라서 원형 쓰고 있는 거 알지 자 O C 안에서 조금만 보자 remind라는 단어의 아주 중요한 수고 뭐 A of B 이렇게 봐도 돼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당신에게 기본 규칙을 알려주겠습니다 당신은 사진을 찍어도 됩니다 아트 워크들의 But You are not allowed to 역시 O C 자리 다음에 Let's start the tour 시작해봅시다 자 본문 들어갈게 들어본 적이 있나요 뭐뭐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표현에 대해서 어떤 표현 아트는 아트는 네이처를 모방한다 예술은 자연을 모방한다 많은 예술가들은 얻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이디어를 그리고 영감을 From the world around them 세계로부터 그들 주변에 있는 아트스트 그치 그지 This is because 이것도 이제 2학년 때 나왔던 거 This is because Because는 왜냐하면 이라고 의역할 수 있고 This is why 랑 헷갈리면 안 되고 This is why 는 참고로 그래서지 그래서 그래서 이거 정반대의 뜻이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고 왜냐하면 자연 세계가 아름다운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모양 자연에 있는 모양들이 여기다 수일치하는 거 매우 자 Pleased Pleasing 여러 번 얘기했어 계속 나오지 그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Pleased 원형이 누구누구를 즐겁게 하다 기 때문에 Pleasing은 즐겁게 하는 플리즈드는 즐겁게 된 이다 그래서 넣어서 뭐가 맞는 건지는 해석하면서 결정하는 거야 자연에 있는 모양들은 매우 즐겁게 한다 누구에게 눈에게 눈에게 즐겁다 이렇게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보아라 에그를 왼쪽에 있는 계란인가 아린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아름답지 않니 그것은 둥글고 섬세하다 Delicate 자 Yet Yet이 지금처럼 접속사일 때는 하지만 But 로 바꿀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거 주요 문법이지 그지 Strong enough to protect these contents 충분히 강하다 뉴욕물을 보호할 만큼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하나 정도는 한번 써볼게 이거를 이제 So that 으로 바꾸면 It is so strong that 의미상 주어 따로 없지 똑같은 주어를 쓰면 돼 It can protect its contents 이렇게 이게 그 소댓으로 바꾸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왜 복잡한 것도 있지만 상상할 수 있는가 건물을 에그처럼 생긴 슬치 그 다음에 형농사절 정보로 주격관계 대명사니까 생략 안 되고 Search a building은 실제로 존재한다 런던에 그런 빌딩은 실제로 존재한다 런던에 그 다음 자연은 가지고 있다 아 미안해 자연은 현재 관련해 영감을 주워왔다 많은 예술 건축가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이것은 Sagrada Familia이다 스페인에 있는 자 요것도 문제 많이 나오지 최상급이기 때문에 왠지 단수일 것 같지만 복수를 쓰는 게 포인트야 복수를 쓰는 이유는 바로 원오브 때문이지 뭐뭐 중 하나기 때문에 여러 개 중 하나야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최상급을 써야 돼 그것은 가장 유명한 교회들 중 하나이다 전 세계에 있는 보아라 아름다운 높은 기둥들을 교회 안에 있는 자 어무처럼 보이다 라이크가 전체 사니까 뒤에는 명사 오는 거 나무처럼 보이지 않니 그렇지 부가 이 문물 그래서 긍정이라서 부정 유명한 건축가 그가 안토니 가우디 는 사용했다 나무 모양을 이 건물에 그것이 이다 오자리오는 명사절 어떻게 그가 브로우트 가져왔는지 이다 혹은 가져온 방법이다 뭐를 자연의 아름다움을 어디로 실내로 두 개의 예시 첫 번째 두 예시에서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자 무엇은 무엇을 보다 다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오는 명사절 왓은 명절절 그리고 왓 뒤에는 불안문 그래서 항상 뭐뭐라는 것 할 때 오답으로 됐이 나오는데 됐 뒤에는 왓문 문법 시간에 많이 한 거야 시험에도 실제로 많이 나오고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는 볼 수 있다 쉽게 볼 수 있다 이 건축가에게 영감을 준 것 혹은 무엇이 이 건축가에게 영감을 주었는지를 하지만 다음 예시에서 호주에서 온 다음 예시에서 이것은 명백하지 않다 this에 해당되는 게 요거겠지 무엇이 건축가에게 영감을 주었나 는 명백하지 않다 존 우쩡 이름 특이하네 누구냐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의 건축가인 이 사람은 동격이야 모양을 얻었다 자연에서 병렬이네 그리고 더했다 그의 상상을 아이고 줘봐 그의 상상을 더했다 추측할 수 있니 무엇이 그에게 영감을 주었는지를 혹시 명사절 많은 사람은 생각한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것이 파도라고 오션에 있는 혹은 배라고 그래서 파도 혹은 배 병렬 하지만 재미있게도 영감은 오렌지에서 왔다 루프를 루프를 클로스 이것도 시험 많이 나 이게 면밀히 라는 뜻이고 참고로 클로스는 형용사로는 가까운 이지만 부사로도 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될 수 있어 하지만 뜻이 가까이 이기 때문에 면밀히 해당하는 클로스리로 써야 한다는 것 너는 볼 수 있는가 오렌지의 껍질들을 오렌지가 오렌지가 오렌지 빛이 비춰질 때 빌딩에 수동태 수동 ppp 빛이 비춰질 때 너는 볼 수 있다 그 껍질들을 좀 더 선명하게 비교급이다 그지 마지막 한국은 어떤가 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가본 적 있는가 Have you ever been to 하면 항상 경험이고 건투라고 하지 않도록 건투로 참고로 어디어디로 가버리다 해서 결과정보법이거든 가본적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 빌딩이 거대한 우주선 같다고 오늘 룩라이크 많이 나오네 뭐 뭐처럼 보인다 전치사 뒤에 명사 잠깐 여러분 나오니까 혹시나 해서 지금 얘기하는데 그냥 룩뒤에는 형농사야 헷갈리지 않도록 해석은 똑같지만 하지만 예술가 자하 하디드 는 가져왔다 그래서 Take A from B 해가지고 가져왔다 그러면 될 것 같아 가져왔다 곡선들을 자연으로부터 쏟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뭐 하도록 기억나지 기억나지 뭐를 그것들을 이거겠지 Thanks to 뭐뭐 덕분에 뭐뭐 덕분에를 조금 심플하게 표현하면 뭐뭐 때문에도 되니까 Because of도 가능은 해 가끔 바꿔 써라 이런게 나오기도 하고 뭐 듀투도 나온 김에 해봅시다 듀투 뭐뭐 덕분에 뭐뭐때문에 특별한 디자인 덕분에 그것은 인기 있는 관광 명소 투어리스트 아트랙션이 되었다 보다시피 보는 것처럼 이제 접속 사고 지금처럼 불안문이 오면 이렇게 무조건 무조건 뭐뭐 처럼 뭐뭐하다시피 이런 느낌이야 많은 빌딩들은 애쓰고 있다 캡처 잡기 위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들의 디자인 소개 그들은 완벽한 애들이다 그래서 그들이 많은 빌딩이겠지 자연이 도시를 만난다 라는 말의 완벽한 애들이다 만약 네가 예술가라면 너는 자연으로부터 무엇을 선택하겠니 마지막으로 가정법 과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동사 우드 동사원형 여기까지 그래서 6과 마무리했고 반드시 해석은 파란색으로 직독직해 쌤이 말로 한거 파란색으로 써가지고 또 시험 쳐야 되니까 잘 준비해 오도록 해 수고했습니다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